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아삭아삭 옥수수수 계란 찹쌀떡 매운게 더 맛있게 먹어야 하는데 모든게 더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맛은 왜 그날까? 매운거에 먹어야지 하지만 이게 좀 더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그냥 먹으면 좋겠어요 제 말은 그날까? 매운게 매운게 늘고 있어요 참깨 하지만 날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으면 정말 맛있게 먹었을때 아직 매운게 너무 맛있게 먹었을때 마요네즈 오징어 너무 맛있다 바삭 바삭! 너무 맛있어요 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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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바삭바삭 마요네즈 너무 맛있다